눈쟁이님 탱커 못해요? 아 탱커라도 해주지 아 그래 탱커 한다 그래 그래 니들 원하는 거 해줄게 어찌 되나 보자 내가 승률 10%를 자랑하는 라인 아르트 해줄게 아 내가 딸거야 아 난 8월을 따고 싶다 어 오 으아 으어아 으아 으아 스트레스 풀려 게임에다가 스트레스 쌓이겠다 애들을 드랍 터빅 드랍 터빅 아 로드오프 피기 이거 진짜 바꿔줬는데도 내 탓하며 사람도 아닌 놈들이다 아 이거 낙사시키려고 진짜 겐지 겐지 반피다 공원이야 공원아 파라 E 맞고 뒤지는거 아냐 이거 이짓하다가 오 뭐야 떨어졌다 안녕 으아아악 떨어질뻔했다 마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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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sed당 멋진 거 같은데? 파라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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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떻다운 파라떻다운 오르기 앞에서 앞에서 젊긴배치 젊긴배치 와 이겼다 계속 라인 해볼까요? 그래 해보자 이기나 이기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그래 조합 다 바꿔주면서 내 재미는 상관없이 바꿔줘야지 탱커 때리고 빠지기 좋은데? 너도 같은 애들? 내가 생각을 바꿔서 내가 라인 하르트 장인이 되는 거야 어? 항상 라인 하르트가 없다고 말을 하지 말고 라인 하르트 장인이 직접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인 하르트 장인 찾기 진짜 힘들잖아요 내가 알고 계신 분은 방송하는 사람 중에 아실 일 밖에 없는데 없어 그냥 일반 유저 중에는 라인 장인 몇 번 못 봤거든 온옵 다운 겐지 다운 겐지 다운이야 머리를 다 터뜨려주마 저도 싸운 허니 겐지 예 10%입니다 어이고 라인 하르트 빠대 승률 10%야 나 심지어 경쟁전도 나뉘어 빠른 대전에서 10%입니다 어이구 리퍼가 있었네 근데 내가 라인하르트를 안한지가 워낙 오래되서 라인하르트 실력이 올랐을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이 라인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그래도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 거 대충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빠델 할 때는 초보 개초보였었으니까 물론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긴 한데 도시오 다운 도시오 다운 도시오 다운 도시오 다운 2층에 로드오프 미니스타운 까지 미니스타 2층 쟤네 2층 도시오 다운 도시오 다운 위에 리퍼 까지 리퍼 까지 도시오 다운 도시오 진짜 10% 13%인가? 그래 파 라필 파 라필 인데 아 위 리퍼 위에 리퍼 리퍼 위에 리퍼 센터 위에 응 리퍼 아직 살아있는데? 어이구? 저도 무섭다 겐지 맞서? 겐짓받, 겐짓받도 되겠다 팔아 팔아 왼쪽 팔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팔아 뭐야 이겼어 이제 애들 픽 맞춰주면 살까? 이거 생각 바꿔야겠는데? 내가 이렇게 똥같이 해도 이겨? 정글에서는 존나 빡세게 해야 이길랑말랑하는데? 근데 옛날 라인할때 나 지금 이거보다 거의 반에 반에 반정도를 못했어 그냥 그냥 이것만 켜고있다가 죽었어요 이거 까지면 피했다가 이거 까지면 들어갔다가 이거하고 E 한번 날려주고 이거밖에 안했어 평타질 이런거 생각도 안했는데 잘하는 사람들 평타질 넣는 타이밍보고 대충 그냥 연습받아보니까 그냥 어? 날릴때는 망치질 몇번 해주니까 존나 세더라고 내가 맞아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딴거 하면서 라인할드 상대할때 망치질 몇번 맞아보니까 이 타이밍에 망치질이 맞으면 존나 아프구나 어 방벽은 진짜 드럽게 빨리 가자 어 로드오고 두마리다 어이구 으아아아아아 퓨니퍼 퓨니퍼다운 퓨니퍼다운 팔아 견사시 퓨니퍼다운 퓨니퍼다운 퓨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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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라인하니트 장인 가는건가 나 이제 선픽 라인하니트 무조건 박아볼까 재밌을거 같은데 그래도 퓨니퍼 리퍼, 리퍼 안 해. 건물 안 해. 로드옥, 로드옥, 안에 로드옥 피 있다. 안에 로드옥, 뭐? 겐지까지. 쉬프텍스를 각본다. 패러, 기지, 아냐. 패러. 개지, 아냐. 패러. 패러, 패러, 이 층. 패러 껐다, 패러 껐다, 위에. 아이구. 패러, 필. 뭐, 소리에 트레이스 잘해주니까 하는 거겠지? 메달은 받지 않는다 나네 아이고 양 쉬프트가 없었지 왜 아 금방 오는데 쉬프트 내가 썼었지 힐 다운 다운 또 오 땄네 오 재밌다 근데 도도크 다운 도도크 하나 더 어 어 어 힐키리 먹어야 돼 오 나 피 없어 피 없어 육밖에 없어 으아아아 아하하하 저 조그만한데 안돼 평타 맞고 죽었어 뭐야 아니 왜 계속 저기 걸리지 벤지도 피야 벤지도 피 인생 챔? 라인 아르타 합시다 열 열 열 두시 한시 정도까지 합시다 엔 거의 다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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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 더 끊기면 안돼 더 끊기면 안돼 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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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돌전에 많이 했네 음 우물하나 우물하네 걸렸다 리퍼 걸린거같은데? 와보지 와보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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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 뒤에 캔디 나이스 오! 드라운 더 윗 리퍼 리퍼 킬 리퍼 킬 리퍼 개피아 나이스 리퍼다 리퍼 아 따라 아 뭐야 아 8학 오가다 안녕? 안녕 흐허 이겼어 우리 셋이서 그거 같은데 금은동? 찾 줄부해. 죄송합니다. 라인하트 스킵 삽니다. 마지막이네. 할 수 없어. Thank you. 아까 전에 짖었던 애들인데. 15냈쓰 X나 죽었네 메달같은거 하나도 없다 라인해야되는거 아니야? 어우 라인하면 이런느낌이구나 라인하면 팀원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야